안녕하세요. 고수영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의이기는 방법 포장외통수로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궁이 이렇게 돌고요. 복귀를 만들어서요. 초에서는 부동이라 움직일게 없죠. 자 넘어갔다가 이 자리로 옵니다. 자 이제 저 끝손으로 가면 꼬린지점이 다가가죠. 이렇게 장군치면 간단히 7수만에 끝나게 됩니다. 상대방은 빼도 박도 못하죠. 이렇게 와서요. 저 끝손으로 가서 이 병이 왔을 때 포가 넘어가도 되지만 넘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이상을 막을 길이 없죠. 이렇게 해서 한의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